롤 앤 드롭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용품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타니에 룩입니다 먼저 저번주 출장으로 영상 업로드를 못한지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출장을 가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소개 제품 바로바로 패스룸에서 판매하고 있는 클린업 매트입니다 벤토 나이트를 사용하는 집사라면 언제나 겪는 고충 중에 하나가 사마카 인데요 이 사마카를 줄여주기 위해 벌집 매트 라는게 있는데 이 벌집 매트를 패스룸에서 클린업 매트 라고 해서 출시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사이즈는 특대형 사이즈로 80x65 사이즈인데요 저는 이미 집에 벌집 매트를 하나 깔아 놨는데요 그거와 달리 쿠션감이 있고 친환경 소재로 되어 있다고 하여 저도 있지만 구매했습니다 클린업 매트의 장점으로 첫번째 폴 크기가 커서 두부모래와 벤토 나이트 두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번째는 물세척이 용이하다는 점이고요 세번째는 클린업 매트의 윗부분이 폭신폭신해서 양님들 발 보호에 좋다고 합니다 클린업 매트는 이 윗부분과 밑에 부분 이게 끝부분에 벌려서 사막화로 나온 모래를 다시 보충해 줄 수 있어서 모래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가지 장점으로 해서 제가 구매했습니다 언박싱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광고 영상에 보면 클린업 매트 위에서 식빵을 굽거나 누워있는 사진과 영상이 엄청 많은데요 롤리폴리는 지나가는 거 외에 눕거나 앉거나 꼭 식빵을 굽거나 이런건 절대 하지 않네요 집에 누울 곳이 많아서 그런가 그래도 화장실에 있는 다용도실에서 거실로 들어오는 부분에 설치해 놨는데요 모래가 다소 조금 줄어든 느낌이 있어서 좀 만족하는 중입니다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으로는요 첫번째 배송비 포함해서 31400원이라는 가격으로 비싼 편에 속합니다 두번째 바닥 부분에 미끄럼 방지 이런 부가적인 기능이 없어 그래서 화장실을 뛰어 들어가고 뛰어 나오고 이런 양한테는 매트가 밀려 돌아다닙니다 매트가 그래서 사마카 방지의 역할을 못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세번째로는 색깔이 노란색 단색입니다 집 어디에 있어도 눈에 엄청 띄어요 그래서 마지막 총평 사마카 때문에 고민이다 그럼 장만하는 것 나쁘지 않다 입니다 다음주에는 패스룸에서 판매하고 있는 먼지 없는 벤토나이트를 리뷰하겠습니다 더 많은 반려동물 용품과 리뷰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다니엘 요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